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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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지옥 여러분은 지옥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혐오하는 것도 지옥이죠 미워하는 것도 지옥이죠 근데 어떻게 이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불교 경전에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지장경이나 시왕경을 보면 불자님들 중에서는 지장경을 매일 독송하시는 분도 있고 시왕경을 독송하는 경우는 잘 못 봤지만 지장경은 많이 독송도를 하시죠 특히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도 지장경을 독송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장경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말이라도 지옥 변상도가 있죠 극락색의 변상도도 있고 화험해상 변상도도 있고 또 영산해상 변상도도 있듯이 지옥의 변상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화에는 보면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해인사의 시왕경의 변상도를 보면 제1도, 그림이 그림도자예요 그래서 제1도에 죽은 망자가 죽음신이 되어가지고 잘 먼저 저승의 다리를 건넙니다 저승 다리를 건너면서 진광대왕 앞으로 오는 모습이 제1도예요 그 다음에 제2도는 역시 망자가 저승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서 초강대왕 앞에 이렇게 결박이 된 채 끌려 나옵니다 제3도는 저승의 아주 험악한 험로를 아득한 길을 따라서 송제대왕 앞으로 죄인들이 몰려갑니다 몰아가는 거죠 그 다음 제4도는 망자가 목에 칼을 쓰고 오관대왕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에 죄업에 대한 경중을 저울에 달죠 제5도는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업경대가 또 나타나죠 업경대가 나타나면 그 업경대에 자기가 살아생전에 했었던 생전의 일들이 소상하게 털억 한 털까지 속임없이 다 나타나죠 오차범위 없이 다 나타나서 업경대를 숨길 수는 없다 자기는 기억 속에 까먹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왜 저 이승에서 뭘 했냐고 물으면 좋은 일만 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일 했는 건 나쁜 마음은 하나도 기억을 못 한대요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 했고 누굴 도와줬고 이런 것만 기억한대요 네 말이 사실이냐 한번 보자 그래서 업경대에 비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6도는 망자가 변성대왕 앞에 끌려가서 문책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7도가 망자가 태산대왕 앞에 칼을 쓰고 끌려와서 문책당하는 모습인데 이때 이미 업력에 따라서 다른 생을 받게 될 것을 결정하는 장면들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거 시왕도라고 하는 건 7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도 9도 10도까지 가죠 그림 10점 그 8도는 100일 돌아가신 지 100일 그 다음에 9도는 1년 그리고 10도는 3년상 그래서 6도 환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 변상도입니다 이러한 변상도들을 그려서 왜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려고 했는 걸까 이게 제가 사민이 시절에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지옥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티벳을 갔을 때 티벳의 지옥 그림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귀신이 금방 마왕들이 잡으러 오는 것처럼 지옥의 왕들이 있잖아요 아까 왕들 이름 이야기했듯이 그냥 심장이 서늘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섬찟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그림들은 지옥의 고통을 알려주어서 생전에 미리미리 선업을 짓게 하기 위해 유도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에 대한 차원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미리미리 선업을 지어라 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죠 그 외에도 8열 지옥이 있고 파란 지옥도 있잖아요 추워 죽겠고 너무 뜨거워 죽겠고 버글버글 끓는 곳에 가마솥에 넣다 뺐다 한다 그러는 말 들어보셨죠 불교 경전들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혓바닥을 잡아 뺀다 어쩐다 혐오스러운 말들이 지옥에 대한 게 굉장합니다 일단 무섭고 두렵게만 들어요 지옥도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일깨우려는 장치들이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선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은 경계하라 즉 중생교화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서양 역사에서는 중세시대에 보면 지옥에 대한 게 해설이나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적나라합니다 서양도 중세시대에 지옥에 대한 게 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에 의금부에 끌려가서 잘못했네고 칼 뒤집어 쓰고 불로 살을 지지고 그리고 주리를 틀어라 주리를 틀면 쳐다만 보고 있어도 간담 서늘해지잖아요 뼈가 다 부스러질 것 같잖아요 37조도품에 보면 인간은 악이라고 하는 건 나를 생존하게 해주고 선은 나를 공존하게 해준다 김성철 교수님 강의에도 나오는데 37조도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나를 살 수 있도록 그냥 생존하게 해주는 데는 도움을 주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합계 더불어 공존에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쓰이는 게 선이라는 거죠 인간 사회는 반드시 공존에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선이 우선시해야 되고 선이 아주 그냥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인간 사회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곳을 만들어서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문화가 번성했을까 저도 궁금했다 그랬잖아요 인간 종은 이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인간 종은 두렵고 무서운 공포감으로부터 빨리 달아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무서우면 도망가 두려우면 도망가 숨어야 돼 이렇게 빨리 놀라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발달한 것이 편도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포유동물이 4,500종이라고 해요 그중에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종이 400종입니다 이 400종 정도 개과 고양이과 표범사자 이거 다 포식자들이죠 쥐를 잡아먹든 뭘 잡아먹든 다 잡아먹어요 인간은 덩이풀이나 감자 야생감자 같은 걸 먹으면서 인간의 식단 자체가 약 80%가 채소라고 합니다 채소를 먹는 인간은 피식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자는 빨리 놀라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빨리 놀라고 빨리 두려워하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발달한 겁니다 빨리 놀라는 건 교감신경이 하거든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건 부교감신경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빨리 놀라서 얼른 도망가야지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종이라서 거기에서 이어져서 뭐예요 서운한 말 한마디만 해도 평생 한이 맺히고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평생 한이 맺혀서 이게 피식자로서 도망다녀 버릇을 해가지고 무섭고 두렵고 조금만 건드리는 것 같으면 그냥 얼른 움츠리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발달해서 빨리 놀라다 보니까 그래야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빨리 도망가는 게 몸에 아주 그냥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왜 인간이 걸을 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가잖아요 한 발 앞으로 가면 한 발 뒤로 가죠 앞으로 가는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교본 운동한다고 그러죠 교본 운동 서로 교대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나가는 건 운동신경 전진 이거 교감신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 안정되게 있는 거죠 뒤로 빠져주고 앞으로 가고 이거 그래서 교대로 서로 박자 맞춰가면서 교본 운동을 하는 것도 발걸음인데 발이 앞으로 나가는 순간은 흥분 뉴런입니다 글루타민 흥분 뉴런 단백질 이름인데 발이 뒤로 빠져주는 게 억제 뉴런 가봐라 그래요 이거 다 단백질 이름입니다 억제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교대로 작동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 몸은 평생 일하면서 평생 쉬는 거예요 일하면서 쉬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이거 교본 운동이라 이게 그냥 태생적으로 몸에 우리한테 붙어 있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 들이 쉬는 거 숨 들이 쉬는 게 흥분 뉴런입니다 그리고 날숨 억제 뉴런입니다 가바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죠 교대로 작동합니다 숨 들이 쉬고 숨 내쉬고 숨 들이 쉬고 숨 내쉬고 호흡하는 과정도 뭐냐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해서 평생 일하고 평생 휴식하는 겁니다 교본 운동을 통해서 평생 일하고 평생 휴식하고 숨 들이 쉬는 걸 통해 평생 일하고 평생 쉬는 겁니다 일과 휴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겁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둘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놀라서 달아나게 하는 것이 편도인데 여기에서 이상이 생기면 타인이 두려워하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자신들의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도 잔인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두려워하는 그 표정을 전혀 식별하지 못합니다 아 저게 두려워하는 거구나 이 표정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타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더라도 자기가 두렵고 자기가 공포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그 빅터 버뱅크인가요? 그 저 뭐야 그 유태인 학사라는 데에서 깨스실로 끌려가는데 전부 다 이제 옷을 벗겨서 깨스실로 들어가서 곧 죽음이 다가오는데 빵 한 조각을 마지막 준다고 그러잖아요 빵 한 조각을 들고 있는데 자기가 먹을 마지막 음식이라고 해서는 빵 한 조각을 들고 상대방이 배고파 보이면 그 사람한테 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고통스럽지만 타인의 고통을 바로 감지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타인의 그 고통에 대한 것을 공감하는 겁니다 지옥변상도는 바로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타심을 극대화시킨 교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지옥변상도를 굳이 설명하라면 사람한테 무섭게 해갖고 막 오금이 저려갖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내 행동 하나가 잘못되면 남들도 저렇게 고통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감지하게 하는 것 잠시 eventual աcale 전 그리 생각하기 하면서 저의 고통은 전에 전부 극 the five Fun 하나님 제기 tengo 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장폴 사르트레의 희곡 중에 다친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친방에는 현대사회의 지옥을 너무나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 자체가 바로 지옥변상도라든지 불교의 지옥변상도나 중세시대의 지옥 같은 건 아니지만 타인에 의한 정신적인 속박, 그 정신적 속박을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3명, 4명 정도 돼요 등장인물들인데 서로를 굉장히 끝없이 혐오합니다 서로를 혐오하면서 또 끝없이 도피하려고 해 혐오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집착을 해 혐오하면서 도망가고 싶어하면서 또 집착을 하면서 그 등장인물 중에 세 사람이 죽어서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인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문을 하거나 주리를 틀어라 하는 형틀, 칼목에 쓰는 이런 것은 없어요 고문 도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는 지옥이에요 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이라는 지옥은 그러나 창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출구가 없습니다 창문 없고 출구 없고 바깥에서만 문을 잠그게 돼 있어요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죠 방법이 없습니다 안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 수 있는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순간이 와요 그런데 지장보살이 육환장으로 한 번 딱 치면 지옥문이 쪼쪼쪼 열리잖아요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방에 있던 사람들이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에서 나가는 걸 거부합니다 타인과 지옥에 있는 것이 혐오스럽지만 혼자가 된다는 건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워, 더 공포스러워 그래서 그들은 이미 지옥문이 열렸지만 닫힌 방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열린 문을 통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살아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벗어나고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 막상 벗어나려고 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공포감이 와요 그래서 닫힌 방에 자신을 가두어둡니다 이게 현대판 지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현대판 지옥에 갇혀서 살아야 할까 제가 지장보살 이야기를 했는데 지장보살은 서원이 끝이 없습니다 이 지장보살의 전생은 먼 과거에 광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광목이라는 여인의 어머니가 새끼 자라 있죠 새끼 자라 어린 물고기 이런 거를 계속 잡아먹어서 살생을 많이 했어요 그 살생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목이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발언을 합니다 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전생에 지었던 업이 많아가지고 13살밖에 살지 못하는 13세 단명하는 그런 명을 타고 옵니다 그랬더니 광목이 다시 원을 세웁니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 것 동안 모든 세계의 중생들을 반드시 다 제도하여 사막도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들의 과보를 받고 그 모든 이들이 남김없이 부처를 잃은 뒤에 그때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원력 덕분에 광목이 바로 지장보살로 화연을 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모든 생명 끝간대 없이 제도하여 마침내 그들이 모두 깨달음어도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저는 결코 부처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원력이 연꽃처럼 피어나서 지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옥이 사라져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언가슴을 녹여주고 응어리진 것을 풀어준다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지옥문 열리게 하는 만트라는 간단합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가 더 잘할게 그건 나로 인해 상처 입었다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말이 지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로 지옥문의 열쇠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말을 통해서 지옥문을 열면 얼어있던 가슴도 녹고 관계가 응어리졌던 것도 풀리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옥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하 지옥 지는 온 가라지야 사바하 그냥 지옥이 깨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무엇에? 내가 미안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나로 인해 마음 상처 입었다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게 그냥 열쇠거든요 열쇠 열쇠 그러면 그냥 엄마음이 녹아요 굳었던 마음이 녹아요 응어리진 게 풀려요 한진 게 녹아요 지옥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부모와 연을 끊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 감정적으로 학대받아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해 이런 아이들이 부모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또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언어폭력을 쓰고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름이 가족이지 함께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닫힌 문의 출구를 찾지 못해서 부모도 자녀에게 폭력과 학대를 행해요 그렇게 폭력과 학대를 하고 폭언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폭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폭력과 폭언을 두려워하듯이 자기 자신도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두려우면 피하고 싶듯이 다른 생명도 그럴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 이게 지옥의 세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옥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섭듯이 난 무섭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공포스러우면 고통스럽듯이 남한테 공포주지 말아야지 내가 폭언을 들으면 너무나 고통스럽듯이 내가 폭언하지 말아야지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옥이 거기에 발붙일 자리가 없죠 지옥의 변상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파지옥 진원인데 그렇게 지옥을 깨트려 나가려면 파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창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그 사르트레에 닫힌 방에는 창문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출구가 없다 그랬습니다 창문도 없고 출구도 없는 곳에 밖에서만 문을 잠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창문을 만드는 것 또한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지난 것이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소급해 가야 됩니다 탄원서 다시 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네가 이럴 때 엄마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하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너한테 뺨 때린 거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다면 나를 용서하거라 이게 창문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서 자주 환풍해야 되잖아요 환풍하는 것, 바깥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대화입니다 대화 자체가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말하지 않아도 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집도 있잖아요 말로서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정 하나 내가 내보내는 에너지 기운 하나 아유 저놈 또 아유 저 녀석 정말 못마땅히 하는 에너지가 가는 것도 바로 지옥 만들거든요 말 안 해도 사람 바로 압니다 왜? 우리 인간은 느낌이라고 하는 게 더 먼저 탄생했거든요 말해야 아는 게 아니라 언어는 뒤에 탄생한 겁니다 창문을 만드는 것이 지옥 파괴하고 파지옥 진원하는 거고 지옥 탈출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창문 대화가 꼭 말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상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주는 것 인과 법칙에 따라서 서로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것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도 배웁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되고 배우는 관계인데 누가 누구를 뭐라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 쳤던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일이었는지 비록 그 상대를 지금 만날 수 없다 해도 마음 안에 미안함이 가득 밀려오면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주간에 꼬여 있었던 그 한이 그냥 풀리게 돼 있습니다 꼭 그 사람 만나서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 해도 이걸 불과해서는 진심참해라 합니다 진심참해가 이루어지는 자리엔 지옥 발붙일 데 없고 지옥 없습니다 어떻게 지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창문이 생기고 환풍을 하고 환풍이 뭡니까 상대방 또한 고통받았겠구나를 알아주는 게 환풍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 그건 아무짝에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한 끼 밥 먹는 밥솥에 내 밥공기에 밥보다도 못한 게 자존심입니다 밥은 먹으면 배라도 부르잖아요 한 끼 배주림을 면할 수 있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냥 내다 버려야 됩니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랫사람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약속을 깼으면 내가 그때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변명할 것 없습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 이래서 변명하면 또 말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명할 이유 없고 그냥 바로 바로 미안하다 하면 됩니다 어린 날에 그랬던 것도 미안하다 어린 날에 했던 말 한마디가 아이가 자라면서 평생에 그게 그냥 송곳이 되고 가시가 돼서 심장에 박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창문 만들기 지옥 변상도가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두렵듯 다른 사람도 두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 입으면 아프듯이 다른 사람도 아프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그 지옥의 변상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친 방에 갇혀서 헤어지고 싶은데 저 인간 저 인간 하면서 헤어질 수 없는 고통 정말 어떻게 내가 저 자식을 내 배로 낳았지? 라고 스스로 저주하는 마음 이게 다 다친 방 아니겠습니까 다친 방에 서서 혐오하면서 사는 관계가 아니라 창문을 만들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지옥 자체를 그냥 깨부숴버리는 파지옥 진원 옴 가라지아 사바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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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